찬미 예수님, 사순 제3주간 토요일 미사와 함께하는 평화방송 사순 특강을 하게 된 하단성당 강은철 펠릭스 신부입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과 함께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회계의 사순 시기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에 대해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신자분들께서 미사를 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성체를 모시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며 빨리 미사가 재개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하시는 신자분들의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래도 신부님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미사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 그동안 왜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까 반성도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아마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당신께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총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득하시기를 가정에도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이어지는 강농는 특강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의 주제는 예수 순환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환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어려운 고통 또 돌아가시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은 단순히 견디기 힘든 것,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과 시련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 겟세마니에서 피 땀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걸으실 길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죽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또 다른 기도를 이어서 바치십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순환의 길은 마지 못해서 피할 수 없어서 걸으신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이 세상 그러나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세우는 이 세상을 다시금 하느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걸으신 사랑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십자가의 기도를 신자분들과 함께 바칠 때 이런 기도로서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안에서 당신의 순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순환의 아픔과 고통만을 보게 하지 마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 순환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의 길, 예수님의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면서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죄와 부족함임을 생각하면서 그 죄와 부족함을 예수님 사랑의 빛으로 다시 한번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하느님을 향한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함께 갖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 신자분들께서도 그 모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예수님 순환의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며 그 인물들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시어 최고의회와 해로대의 신문을 거쳐서 빌라도에게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대사제 가야파 유대왕 해로대,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여 정치적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사제로서 최고의회의 수장이었던 가야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회들에게 맞서고 사제들을 비난하실 때 최고의회에 모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사이와 사제들을 비판하고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줌으로써 기존의 종교적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함으로써 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기존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때 가야판은 이러한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꾀를 부립니다. 바로 자신들의 법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로마의 총도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최고의회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하며 종교적 잘못을 지적했으면서도 빌라도에게 보내면서는 민족을 선동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메시아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정치적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1차 신문에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다시금 유대왕 헤로데에게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헤로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자 요한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메시아라고 칭하는 분 유대민족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자신의 질문, 헤로데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자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로데와 빌라도가 원수지간으로 지냈으나 이날 만큼은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고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신문을 다시금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1차 신문에서 예수님의 죄없음, 무죄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으면서도 그분이 죄가 없기에 어떻게 하면 그를 풀어줄까 고민을 합니다. 특전을 베풀어 놓아주고 그 대신 다른 죄수를 처형하자는 조금은 세련되고 기가 막힌 구출계획을 세우지만 유다의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또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소라며 손을 씻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사제 카야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수호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해로대는 자신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어려움이 있을까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카야파, 해로대, 빌라도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고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일이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으려고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함께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는 없었는가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나만의 것을 우선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의 근원이 나만을 위하는 마음 하느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이고 남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기 안에서 글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순환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사제 관저에서 나타나는 한 여종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어 가신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대사제 관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종은 자신이 눈여고 본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갈릴리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요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단단한 질문이기도 하고 호기심 어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스승님과 함께 죽는 안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한 여종이 건넨 한마디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예수님의 안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대사제 관저의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혹시 나도 잡히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예수님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틈이 없는 궁지로 베드로를 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대사제 관저의 여종이 건넨 한마디 말 예수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닭이 울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는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건넨 짧은 말 호기심 어린 질문이 교회의 반석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후회와 절망 안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자신감이 없어 나서지 못하지는 않는지 말하지 못하는 사연을 가지고 눈물을 삼키고 가슴에 한이 맺힌 이들에게 내가 던진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올라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 신앙인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이웃에게 복이 되는 말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이 되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병사들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바로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관저로 끌려 들어오자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분풀이 하듯이 예수님께 고문을 가합니다. 멀리 로마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둔하며 군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자주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려오시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에 불편한 마음 그들의 힘겨움을 예수님께 풀어버리려고 분풀이 하듯 예수님께 고문을 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면 병사들은 처참하리만큼 예수님께 채찍을 내리치며 고통을 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하게 되신 십자가 형벌은 단순히 십자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에 이르기 이전에 채찍을 통해서 고문을 가하게 되고 그 어려움 중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매달릴 곳까지 가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먼저 채찍으로 고문을 가하며 자신들의 분풀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처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자가 죄인으로 끌려오게 되자 예수님께 진홍색 외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통을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온 예수님께 모욕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던 것은 얼핏 보기에는 황제에게 드리는 언사처럼 상대방을 존경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더 큰 모욕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고 매질을 함으로써 모욕의 예식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동정, 예수님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매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힘없는 유다인일 뿐이고 자신들의 감정을 폭발시킬 대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답답함을, 나의 억울함을 남에게 풀고 있는 일은 없는지 괜히 내가 답답하고 힘들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지는 않는지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너무나 편하기에 말을 함부로 건네고 내 앞에 서 있는 이웃이 친구가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비꼬는 말로써 그들을 모욕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깊게 봐야 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욕을 주는 병사들 앞에서 매질을 하고 침을 뱉는 그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상할이 많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겟세마니에서 붙잡혔을 때는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너무나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악함을 행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욕과 질식, 매질과 침뱉음으로 표현되는 폭력 앞에서 침묵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당신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받아들이심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건네시며 참된 행복을 가르치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죄와 악함은 사라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키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몇 번을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한 남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합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은 채찍과 고문으로 이미 기력이 쇠하신 예수님께는 분명히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왔던 시몬은 과연 고마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혹시 마지못해 병사들의 강요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은 아닐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안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억지로 강요한다면 마음으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 것입니다.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것을 강요하지 거부하고 싶고 저항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강요받은 시몬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준 다음에 재빨리 그것을 도망쳐 나오지는 않았을까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나도 혹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키렌의 사람 시몬 억지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진정 마음을 다한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갔다면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쥐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라 할진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고통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어려움에도 화를 내며 힘들어하고 나에게 그 고통이 멀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다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홀로 쥐고 가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멀리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또다시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순환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거르신 사랑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축복받은 우리들이지만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 것만을 챙기고 내 생각만을 강요하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품어주기보다 외면해버리는 잘못도 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어놓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양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순환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삶 또한 하느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나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이끄심을 믿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주실 또 다른 방법과 희망을 믿기에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하느님과 함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쥐고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어깨에 짊어지는 것은 힘겹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은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선물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삶으로 초대받은 행복한 신앙인임을 기억하는 사순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